나는 나대로 를 서로만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트라우마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나 그런 느낌 느낌이 묻어나오는 거 첫 대사가 할 말 있어 오늘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 느낌으로 다시 한 번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성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겠지 난 사과했으니 책임이 다했어, 무서워해라. 난 무서워해라. 내가 치사하게 돈 몇 푼 뜯어내자고. 사직서야. 사직서야. 겨우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? 그럼 지수 일어날 때. 일어날 게 좀. 근데 조금 더 일어야 돼. 일어날 필요. 지수 한 번 일어날 때 일어나봐. 안 걸리겠어? 내려도 되겠는데. 이제는 막 살아됐어. 전화 줄까 뭐야? 방법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겠지. 책임질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세요. 괜찮아요, 지금? 괜찮아요, 너무 괜찮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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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습니다. 네, 가시죠. 네, 갈게요. 네, 갈게요. 이거 밤 차니까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뚫어, 뚫어. 하나. 액션. 네, 컷 오케이, 좋습니다. 휠 오케이, 좋습니다. 틀부쉽. 본 방송과 함께 보면 더 재미있는 드라마 허시 비하인드 영상. 놓친 영상이 있다면 여기, 여기에서 꼭 보고 가세요. 어디?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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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